아는 사람 없네 지루해 앉아 이 기분 해 막 잔들 막 잔들 뭘 마셔야 해 그래 그걸 넣어줘 cause it's red 음악 바뀌었네 없앤뻔 그래도 난 여전히 자옹잔뻔 어서오세요 그냥 색깔이 맘에 들어 아는 사람 없네 골랐어 그땐 널 봤어 빨간 스크립 빨간 립스틱 That's a point 넌 저기서 너들 보이는 멍청한 여자들 보는 달라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ㅋㅋㅋㅋ 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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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오늘은 롤방송이 아니라 엘소드 방송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야 오늘 왜 이렇게 부담되니? 자 그러면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매임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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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롤방송 BJ인데 저희 엘소드 방송에 스터드가 들어와서 8시부터 엘소드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왜 이래 근데 왜 이렇게 민망하니? 이상하다 왜 이렇게 민망하는게 아닌데 근데 어제 로이저님 방송을 봤는데 에스랭크 받는게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좀 걱정중입니다 긴장돼 아니야 근데 엘소드 하면서 인성 나올 필요는 없어요 S랭크를 받는게 미션이에요 3번 근데 저격도 하고 아이템도 엄청 보내더라고 발로에도 SS라고 제가 몇판을 해봤는데요 제가 몇판 해봤어요 엘소드를 근데 제가 그냥 일반 그냥 저격도 안 돌리는 사람들이랑 하는데 A랭크가 계속 나오더라고 1등만 SS랭크데 근데 1등은 어떻게 내가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투표로 전직부터 미리 적어둘게요 어 어 레이 레나 캐릭인데요 에스드 2차 전직이라고 그아 그아 그아가 최강이라고 그냥 닥치고 그아야 이거 투표로 필요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어 다 그아구나 그 그아로 전직하려면 2차 전직이 뭐지 2차 전직이 이틀거 아니에요 스나이핑? 스나이핑하고서 그아로 전직하면 되는거에요? 음 오케이 아직 방송시간이 안되서 제가 8시부터 그 엘소드 방송 진행할거구요 지금은 그냥 조금 빨리 켰어요 왜그러냐면 이제 물어봐야 될게 있어가지고 먼저 물어보고 시작하려고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만렙짜리 캐릭스 봤구요 여기 안에 넥슨캐시 만원이 들어 아 10만원이 들어있어요 엄마나 방송 땄어 엄마가 아프리카 보시나? 그죠? 제가 그렇게 인성좋은 BJ가 아니라서 걱정이 많아요 제가 혹시라도 화를 낼까봐 엘소드 방송하다가 모르는 사람이 많을텐데 내가 인성이 좋은 BJ인줄 알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알아보긴 알아봤는데 제가 이 그 제가 엘소드를 옛날에 해봤어요 근데 너무 옛날이라서 문제야 나온지 얼마 안됐을 때 있거든 그게 한 7년전? 6년전쯤에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바뀌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좀 그래요 이거 완전 구유저라서 해본 것도 좀 애매한 거예요 근데 이거 해보니까 옛날에 제가 그랜드체이스라고 게임 해본 거 있거든요 그게 한 2년정도 3년정도 했었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뭐 그냥저냥 할만하더라고 그쵸 제가 게임을 워낙에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여러 게임 다 해봤어요 양경어사 오늘 뚝배도 매니저 들어왔네요 그래서 엘소드 하는데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비슷한 게임을 좀 많이 해봤거든 비슷한 조금 많이 해보셔도 그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는 좀 전직 시스템이 좀 어렵더라고 내가 들어가갖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저기요 옆에 이제 옆에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저기요 전직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본다 아무도 대답을 안해 존나 인성 드러운 게임 아니에요? 너무 나쁜 거 아니에요 누가 물어보면 좀 얘기해줄 수도 있잖아요 지나간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말 안 하더라고 좀 상처받고 이 게임을 그냥 닥치고 혼자 하는 게임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해보려고요 그래서 일단은 연습은 해보긴 해봤어요 근데 제가 S랭크를 아직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연습할 때마다 연습할 때마다 한 번도 못 받고 그리고 또 아이템 막 그런 것도 댓글 많이 왔던데 아이템 별로 안 좋은 아이템이라고 막 근데 제가 또 캐시 있으면 또 이렇게 막 사거든요 제가 이렇게 게임머니 되게 좋아해요 제 메이플도 하는데 제가 그런 거 좀 잘 사요 그래갖고 일단은 꾸미는 아이템부터 사려고 지금 대기 중입니다 보니까 지금 패키지 아이템 팔더라고 역시 시즌마다 있는 패키지 아이템이 최고죠 김호찌 김호찌 조르다님 팽크를까지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대기 중이에요 캐시로 장비 못 산다고? 아니 있잖아 캐시 장비 있잖아요 이렇게 겉에 끼는 거 어? 신수? 신수는 뭐야? 근데 나는 엘소드 유저가 아니다 보니까 아이템 용어를 얘기하면 몰라요 아바타 그치? 아바타 옛날에 던파할 때 아바타 있었잖아 아바타 겉에 끼면 되게 세잖아 근데 여기도 뭐 그런 거 있겠지? 레어 아바타 뭐 그런 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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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 수영복 그래 내가 봤더니 수영복 팔더라고 일단은 일단은 이렇게 준비하다가 8시가 되면 게임 바로 시작할게요 근데 지금 아 고민 중이야 새로 오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만 누르고 좀 시작해 주세요 제가 일단 방송 켠지 10분 정도 됐는데요 지금 8시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 여기 캐시템 제가 캐시템을 좋아해서 캐시템을 좀 봤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보긴 모르는데 뭐가 좋은 건지 모르니까 일단 능력치는 전부 다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막 물 아이템은 아니더라고 비제이 순영의 생강락가입을 환영합니다 비제이 분이셔? 비제이 분이셔? 비제이 분이셔? 비제이 분이셔? 비제이 분이 비제이 분중에 비제이 Honey 프랑스 今 어제 봤는데 그 엘소드 이거 제가 S랭크로고 BJ들이 깨지 못하면은 벌칙이 있어요. 벌칙이 있는데 그건 뭐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미션 쉐이피라고 해서 무슨 영상 음짤 같은 걸 만드신데 근데 난 그거 정말 나가고 싶지 않거든. 진짜 죽을 듯이 열심히 할 건데. 저격하지 마세요. 그 아이템. 아니요. 엘소드 원래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전 원래 롤비제이인데 6,7년 정도 전에 엘소드를 해본 적이 있어요. 거의 생성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했었어요. 저격하지 말고요. 어차피 난 저격을 가질 거야. 롤 할 때도 저격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저격 가려요. 내가 어디로 들어갈지 니네가 어떻게 알아. 저 저격 좀 잘 안 걸려요.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아이템 보내는 사람. 어제 로이저님 방송 보니까 아이템 멍청 보내던데 그걸로 깎아나 사드세요. 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죠? 네 저 욕 안 하고요. 오늘 방송 할 거라서 그렇게 할게요. 아 걱정돼. 저격하면 후회합니다. 저 욕해요. 욕 나오지 않게 방송하게 도와주세요. 레인네임 예뻐요님 써보다가의 환영합니다. 아 롤 할 땐 진짜 욕 많이 하거든. 근데 제가 좀 엘소드 유저한테 내가 욕할 순 없잖아요. 오 베이비 니가 니가 너무나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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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소냥님 저격하시면 안 돼요. 전 엘소드 유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격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에스랭크는 힘들지만 적용만 안되면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영어를 못 입는데 영어님 팬클럽까지 설명합니다. 아 빨리 시작해? 그러면 일단은 화면면정 보여드릴게요. 엘소드 화면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소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8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은 내가 봤더니 VIP 서비스 있더라고. VIP 서비스에 아이템 보니까 지금 껴져 있는 것보다 좋진 않더라고요. 지금 껴져 있는 것보다 좋지 않아요. 저거 해적 기본이라고? 이거 아이템 후진 거야? 근데 좀 좋은 것 같은데? 다른 거보다 좀 높던데? VIP 저거보다 좀 높아? 무기 바꾸라고? 무기 뭘로 바꿔? 무기 뭘로 바꿔? 무기... 나 잘 모른데? 자 로띵님 서포터 가입 환영합니다. 일단은 캐시 10만원 있으니까 제가 8시 땡 되자마자 캐시샵에 들어가서 아이템 제가 점 찍어놓은 것 좀 몇 개 살게요. 그리고 이거 그냥 껴도 되나요? 8시부터 껴야되나? 목걸이 끼라고? 목걸이랑 목걸이 반지는 못 껴요. 분노의 반지랑 유연한 기술의 반지 강인한 기술의 반지 강렬한 기술의 반지 초월 뭐 어떤 거 껴야되나? 분노? 이거?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그냥 요렇게 뭐 아이템 다 쓰레기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깰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초월? 초월? 알았어. 초월? 초월 이거? 알았어. 근데 이거 스킬이요. 제가 봤더니 1차 스킬 밖에 없는 것 같아요. 1차 스킬 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캐시샵에 들어가서 제가 보니까 전직하는 게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어 아마 이게 아닐까 해요. 그래서 스나이핑으로 전직해? 라는 거잖아. 그죠? 그죠? 노부님 생각해봐야 환영합니다. 그치? 이거에다가 아크? 알았어. 이거랑 아크? 응. 아니 그아 그아. 응. 그아. 알겠어. 그리고 나는 패키지 살려고 하는데 이거 그냥 아무거나 사도 돼요? 아무거나 다 깰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직업이 있어? 직업이 있어? 아 레나 걸로? 레나 뭐 이렇게 나오나? 패키지 여기 레나 레나? 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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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신혜 크림스 메이비 세일러 크림스 마린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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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레나? 이거고만 이거 이거네 이거 초록색 이건데 그냥 아무거나 사도 돼요 여기서 이 두 개 중에 내가 마음대로 맞아요? 어 이거 둘 중에 네 개 중에 하나 내 마음대로 서버드 가입 환영합니다 기다려봐 알았어 7일권 사라고? 7일권 이거? 알았어 근데 어차피 이거요 이거 어차피 제가 막 사도 상관없어요 제가 어차피 이거 제가 이거 돈으로 받을 거 아니잖아요 이거 사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여러분의 성환에 따라서 7일권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으흐흐 bean 흐흐 알겠어요 흐흐 어차피 넥슨 건데 이렇게 하면 또 욕 먹겠지 알겠어 이거 안 어! 껴지네?! 오오오.. 똑같네 오오 빨간 게 더 예쁜 거 같은데 파란 거? 빨간거? 이건 겐치지? 그쵸? 근데 이쁘네 이쁘게 파랑? 그치? 파랑 알았지 자 2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방송 시작까지 2분 남았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거는 저거 사고 스케일이랑 얘 액세서리에 묶일 수 있어요? 이거 세트 낀 다음에 액세서리에 낄 수 있나요? BJ 부수비님 서포터가입 환영합니다 저 이거 서버요 제가 이거 서버 어딘지 어떻게 봐요? 이거 무슨 저기 어 그 일단은 어 바퀴 잠깐만요 어떻게 어떻게 하는거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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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요 제가 서버가요 이거 잖아 여기에서 제가 서버가 네 여기 어디 나왔던데 서버? 안 나왔네? 나 서버 어디야? 저 서버 어디에요? 저 솔레스 맞아 솔이야 솔 솔 솔 솔 솔 솔로 시작됐어요 솔로 시작됩니다 네 솔로 시작이 돼요 일단은 친추 거부함으로 들어갈게요 죄송해요 제 아이디가 아니라서 친추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차피 저는 이거 한강수거 많은 캐릭이라 제 아이디 맥은 친추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거 어머 어머 그냥 할게요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레인입니다 크으으으으으으으으 자 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엘소드 유저 여러분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제가 오늘 방송 컨텐츠로 하게 된건 엘소드구요 저는 6년전 7년전쯤에 엘소드를 해봤었어요 저격은 하지 말아주시고 이렇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시앱을 전직부터 시작할게요 자 스나이픽 어 야 왜이래 하지마 동백아 그지마 나 파티안해요 이거 파티하고 하는 그런 컨텐츠 야 하지마세요 진짜 저 욕해요 확인 기관 1개 이거 맞지 충전 그지 이 관종새끼 이거 10새끼 그죠 아 욕하면 안되는데 아니야 어 이거 뭐야 왜이래 왜이래 아 침전하기 눌렀구나 아... 크... 다 잊었어 분명 강해졌대 하지마 왜 이래 그리고 서비에이사 하지마 동백아 이 새끼가 진짜 너 방송 처음 타보냐? 기다려봐요 그리고 어디서 뭐 번호를 해야 되지? 차단? 차단은 어떻게 안 돼요? 이거? 스나이... 아 그랜드... 그아가 뭐야? 그아 아이씨 부들부들하게 만드네 진짜 그아가 어딨지? 아 안돼 안돼 어 채팅 좀 안되지 미안해요 이게 아니었는데 일단은 이거 거절 어떻게 하지? 제가 이런걸 잘 몰라가지고 자 옵션에서 어 어디 들어가라고? 어 파티초대 거부 네 파티초대 거부요 게임 설정에 있겠지? 파티초대 거부 그리고 거래요청 거부 친구요청 거부 길드초대 거부 연속게임제전 커플신청 좋아 됐어 결정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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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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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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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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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랜드 아 저 궁극의 협법 이거 아니 세 번째가 아니 세 번째가 그랜드 아 저 이거 2천원 이거 2천원 이거 2천원 왜 이렇게 싸 왜 이렇게 싸요 근데 아니 내가 메이플 했을때 진짜 어 좀 그랬거든 근데 진짜 싼데 이거 밖에 안해 이렇게 쉬워 분명 강해졌어 분명 또 강해졌대 이렇게 되면 전직 스킬은 어떤걸 배워야 될까 그냥 내가 배우고 싶은대로 배우면 되죠 그쵸 자 일단은 궁 스킬은 무조건 배워야돼 야 어떡해 그리고 가이도 어 스킬 봉인 열어야 된다고 그랬거든 나도 아까 봤거든 스킬 공인 소비 스킬 공인 스킬 공인 회색 음 궁극기 비전서 비전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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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 오케이 쓰는거겠지 일단 쓰는거겠지 언이네 자동이야 알았어 이거 껴봐야지 이거랑 총알 총알 그리고 우리가 원래 사려고 했던거 그쵸 우리가 원래 사려고 했던거 그쵸 구매 크 변화 된장녀 같죠 그쵸 게이들이죠 이런 상상 한번쯤 해보잖아 운영자가 나에게 아이템을 모두 다 줘서 크 이런 상상 한번쯤은 해봤잖아 온라인 게임만 한 사람한테 인내트리로 이동 확인 좋구요 간만에 된장들 좀 하니까 좋네요 이거 옵션도 선택해야돼? 아 이거 던파네 던파랑 아이템 비슷하네요 이렇게 하는게 그 뭐 뭐 뭐 크리티컬? 알았어 크리티컬 그리고 이것도 크리티컬? 다? 다크리? 다크리요? 다크리? 올트리? 올크리? 알았어 크리티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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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뭐 다 없어? 그냥 이게 다야? 됐어? 응 됐어 아바타 야 근데 이거 끼면 아이템 빠지는데? 이거 끼면 아이템 빠져 이렇게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어 죽지는 않으니까 행복하게 살아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가고 그때는 줄게 없어 가슴 아파하고 이러면 안되지 뭐야 옷장? 야 원래 같이 끼게 되는거 아니야? 아바타인데? 옷장 옷장이 어딨는데? 기다려봐요 인벤토리 마법의 옷장? 마법의 옷장? 마법의 옷장? 아이 말도 안돼 이거 인벤? 밑에? 오케이 여기 마법의 옷장 여기 지하철역 앞을 서 있어 우리 우리나라 이상하게 웃음이 있지 않아 그래 여기 외형 등록? 저기다 밤새 잠을 못적이 운도 없어 시대로면 깨우서 조심 못할 것 여보세요 외형을 등록하라 마타를 아 스트레스 받아 잠시만요 등록하라고? 어떻게 등록하라고 이 바보들아 이거 등록해? 알았어 등록했어 이것도 등록해? 다 등록해? 이렇게 하면 뭐가 바뀌어? 알았어 일단 해볼게 하나님대로 다 해볼게 난 모르니까 알았어 그래 난 된장이니까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돈지랄이야? 알았어 원래 돈지랄사 그런거에요 저한테 왜 돈을 줍겠어요 쓰라고 써보라고 한번 아 왜 또 친구 요청이 돼 아까 안됐는데 그래? 됐어? 이렇게 끼고 하면 돼요? 이게 적용? 된거야? 적용? 응 적용? 외형 적용? 이거 적용 안되는데 이렇게 아예 아예 적용 아이쉬 한 번 더 생각하셔 어떻게 헤어져 하 하 아예 이제 끝이야 난 너에게 사랑 추억 남은 척했지만 더이상 추억마저 없어 근데 하지마아 하지마아 너에게 모였던건데 잔인의 반죽인것이는데 어떻게 매저녁에 넌 뒤돌아서 가는데 됐어? 됐어? 된거야? 된거지? 됐지? 그렇지? 이거지? 하지마아 친구 요청하지마세요 이거 내 아이디 아니라니까 왜이럴까 아 하지마아 친구 요청하지마세요 이거 내 아이디 아니라니까 왜이럴까 왜이럴까 아 하지마아 진짜 너아 아 스트레스마다 미치겠다 하지마아 아 된거야? 아 나 그만한대 아 지친다 야 이거 지금 몇분 했다고 왜이렇게 지치게 하는거야 사람을 하지마아 됐지? 다 된거지? 슉 됐죠? 아 맞다 이거 포텐 어 적용 네 포텐 키워드 여신 포텐 레나입니다 포텐 키워드 여신 포텐 레나에요 자 그러면 어 이거 다 왜 취소되어 있는데 왜 이게 어떻게 될까 꺼져 엣지야 너 친추 받아줄게 그만해 됐지?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회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큐를 가릴게요 일단 일단 저격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친추 다 걸어 받아줄게 다 수용한다 자 던전은 제가 보니까 좀 센 던전으로 가는게 맞는거 같구요 진짜 마지막 던전 이거 괜찮을거 같아 뭐야 뭔소리야 왜이래 아 맞다 스킬 어 어떡해 어 어떡해 게임도 시작 못하겠어 하지마 진짜 나 1차 스킬로 가면 되잖아 나 1차 스킬로 가면 되잖아 일단 여긴 버려 늦었어 야 야 너무 센데 애들이 야 환자들 못 때리겠어 왜이래 아까할 때 이 정도 안였는데 아까할 때 이 정도 안였어 저격이야 아 얘 왜이럴까 저기요 저 사냥 좀 할게요 아 아이 아 내 캐릭 굉장히 좋은 캐릭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근데 이거 아니다 진짜 애들 분명 심하다 으하 아 진짜 심하다 아 아 이게 혼자 하면 안돼요 이게 시청자랑 하는게 제 미션이라서 혼자 못해요 혼자 할 수는 쉬웠지 이게 미션이니 미션을 좋겠니 운영진도 알고 있었던 거야 야 야 이거 좀 괜찮은데 여기 맵 야 여기 맵 좀 괜찮은데 할만하겠는데 야 여기 맵 좀 괜찮다 야 여기 맵 좀 괜찮은데 아 이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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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맵 각성 왕이 서야되는거 아니야? 먹어 근데 1차 스킬 밖에 안찍어와가지고 야 이 리턴 존나 많이 때리면 되는거 아니에요? 알았어 또 쌓인다고? 지금 해도 돼? 컨소를? 어 됐어 각성이야 이게? 야 콤보 데미지 봐 야야야야 콤보 데미지 400까지 쌓았어 야 이거 왠지 S랭크 봤겠는데? 오 나올거 같은데? 역시 그왕가? 그왕 기다려봐 알았어 뭐야 왜 이리 안돼 시작해 뭐야 뭐야 왜 안돼 뭐야 뭐야 왜이래 이런게 어딨어 아 무슨 오류야 이게 이게 뭐야 거짓말 하지마 뭘 나가야돼 아니야 다 있잖아 일로와봐 너 너 일로와봐요 일로와봐 그럼 어떡해 나가? 페널티가 부여된다는데? 페널티 Truj 화분이 어 시나 仏일이 하 잠시만요 오류가 걸려가지고 첫 번에 이렇게 됐네요. 죄송해요. 친구 차단. 친구 차단을 할까 했는데. 봐봐. 월요일 신청 거부, 친구 월요일 신청 거부 다 돼있어. 미안해요. 걱정하지 마요. 나는 시간이 많아. 두 시간 할 거야. 새로운 신문을 추천 책을 찾기 한 번씩만 좀 놀라주시고 시청 부탁드릴게요. 친구 삭제하라고? 아 잠깐만. 친구 삭제하라고? 친구? 어떻게 하는 거야? 친구? 아이고, 내 눈에는 캐시샷밖에 안 들어와. 기다려봐. 이거잖아. 그치? 삭제? 다 삭제? 미안하다. 친구들아. 니네가 자꾸 나 괴롭혔잖아. 야, 왜 삭제가 안 돼? 얘네는. 하지만. 나 삭제할 거야. 아휴. 잠깐만요. 죄송해요. 욕하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제가 욕을 한 번 뱉었네요. 미안하다. 차단했는데도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냐. 차단해도 안 돼. 답이 없어. 됐다. 된 거니? 아, 제발. 아, 피곤해. 됐다. 차단했는데도 어떻게 말을 걸어. 나한테. 됐죠? 그리고 일단 스킬을 찍어볼게요. 전직 스킬은 그냥 다 찍어진 건가, 이게? 1차 스킬 다 버리면 되나? 아니야, 1차 스킬도 좀 그 쿨타임이 좀 빨라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불새 좋을 것 같아. 불새. 이거 바람. 바람 일으키는 거? 바람 일으키는 거. 가이드? 가이드가 뭔데? 낙인사계. 크레이지샷? 가이딩에로우. 가이딩? 가이딩? 가이딩에로우. 가이드가 뭔데? 온 세상에 가진 나 해도 일단은 모피? 이거 쓰지 말라고? 이거 쓰자? 진동사격. 요. 가이드 찍으셈님 오실게요. 감사합니다. 가이딩 찍으라고? 아, 이 찍는 거야? 가이드. 가이드. 아, 어떤 게 가이드예요? 잠시만요. 가이드. 저기? 저기 어딨어. 낙인. 크레이지샷. 랭샷. 랭샷. 피닉스. 어, 그렇다. 가이드. 그지? 이거지? 알았어. 이거 못 빼고 겸. 못 빼고 깰까? 어떤 거? 오구오구. 그래? 오구오구. 그래? 잘했어? 알았어. 고맙다. 그럼 던전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피는 가릴게요. 자, 일단 A를 빼라고? 아, 내가 잘못 뺀 거야? A가 뭐였는데? A 이거 좋은데? 그래? 알았어. 그러면 얘를 다 시켜? 그래? 내가 없는 세상이라면 아, 내가 잘못 뺀 거야? 프레이지 에로우가 필수라고? 프리징 에로우가 필수야? 프리징... 프리징 드세요. 라고 오시키도 감사합니다. 프리징 드세답니다, 여러분. 프리징 드. 자기. 아, 나 진짜. 나 무슨 유치원생 그 지금 한글 교육 받는 것 같지 않니? 잠시만요. 프리징 드세대. 아, 스트레스 받아. 프리징 드세답니다. 프리징 드가 뭘까요? 아래 있다고? 어, 프리징 드? 아래 있다고? 아, 이거? 프리징 이거? 이거 빼고 이거 넣으면 되겠다. 그죠? 좋아. 네, 이거고요. 자, 게임 시작할게요. 아, 싫어. 야, 그냥 해 이제. 아, 됐어. 야, 무슨 스킬만 찍다 끝나겠다. 그만해 이제. 알려주고 싶은 건 알겠는데 대충 어느 정도 지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수용했거든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불공님 10개로 백블루까지 환영합니다. 자, 큐 가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새로 오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만 누르고 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미치게 했어요. 아주 그냥. 자, 방금 전에 그거 다시 한 번 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엄마, 나 TV 나왔어. 엄마가 안 본다고요, 아프리카. 아, 이거 뭐야. 이거 롤저님 방송에서 봤어. 괜찮아. 내가 더 쎄. 야, 뛰어. 야, 그래. 뭐야, 이거 왜 이래. 야, 그래. 내 것도 쎄다니까. 크, 봐봐. 내 거 쎄. 괜찮아. 내 것도 할 만에 와. 아, 잠깐만. 아, 오케이. 야, 노래. 아우, 시끄러워. 괜찮아. 나도 좀 쎄서. 이번에 해볼 만에. 자, 고고. 야, 빨리 와. 이 새끼들아. 자, 갑니다. 자, 대충 그냥 그런 것 같더라고. 저거. 전체 공격만 잘 써주면. 많이 잡아야 될 거. 전체 공격은 잘 써주면 될 것 같고. 그래,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잡을 것만 대충 잡아주면 될 것 같아. 다들 프리징. 알았어. 프리징이 아까 뭐랬지? 내가 봤을 땐 S가 제일 괜찮은 것 같거든. 그, 회오리? 회오리 쓰는 거? 됐어. 됐으면 이렇게 싸우면 될 것 같아. 괜찮다. 자, 이번 판 괜찮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퓨. 이거 좋던데. 그래, 이거야. A? 알았어. A 써줄게요. 알았어. A 써볼게. 야, 괜찮네. 나는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을 거야. 야, 근데 너 뭐냐, 이거? 친구야. 이거 아닌 것 같아. 너 방금 못 쓴 거야. 궁극기를 이런 데서 쓰면 안 되지. 친구야. 아니야, 괜찮아. 지금 해볼만해. 아직. 나 지금 아까 전에 400까지 떴었어요. 콤보가. 아, 이거 이렇게 잘해야 돼. 야, 근데 쟤네 어떻게 지나갔는데? 아, 이렇게 지나갔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번에 좀 잘하고 있다. E 누르라고? 알았어. E도 누를게. 알았어. 오케이. 박성 한 번 해주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어 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에스 가나요? 자 갈수도 있다 여기 보스 아니잖아 긴건보스지? 긴건보스지? 자 가자 이겨보자 한번 아 아프다 친구야 에그 어떻게 때리냐? 에그 어떻게 때려? 우와 야 가자 이거 끝이야? 왕이였어? 아니 아니 아닐 것 같은데? 나 요번에 좀 괜찮게 하고 있는데? 뭐야? 소나? 어디있어?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에스도 이거 어렵다 어디를 나 이런 게임 잘 못하거든 어디를 빠야될지 모르겠어 콤보 데미지 지금 쌓는 건가? 지금 쌓는 건가? 이렇게? 이렇게 콤보 데미지 쌓으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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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보 데미지 콤보 데미지 콤보 데미지 콤보 데미지도 중요해 어 진짜 어려운데? 야 똑똑해 할 수 있는 게임 맞네 이거? 야 잠깐만 나 스킬 한번만 야 이거 근데 마나 한 번에 너무 많이 단다 마나 한 번에 어떻게 관리되네 이거 마나 어떻게 관리되네 오 마나 관리 마나 모아서 C 쓰라고? 알았어 마나 모아서 한 번 C 써볼게 하아 마나 모아서 일단 C 써볼게요 자 C가 좋은 건가 봐 일단은 각성하고서 눌러야지 알았어 컨트롤 누르고 각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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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겠지? 일단 여기가 보즈야? 야 미안한데 마나 다 썼어 C C C C C C 아 애다 올 줄 알았어 아니 야 친구들아 이러지 마세요 진짜 아아 봐봐 근데 나 총 데미지 봐봐요 사망이에요 1등 얘 데미지 별로 주지도 않았는데 왜 얘가 1 나 컴보 되게 많이 했는데 왜 컴보 2500밖에 안 나와? 아 미치겠다 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F? 어 얘 뭐야? 좋다 저거 누르고 등장할 때 저거 애들 날리는 거 저거에요? 아 나 저 팩 그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던전 바로 들어갈게요 아 미치겄다 어디 가야 쟤네 안 만나냐 어디 가야 안 맞지? 어디 가야 안 맞지? 자 안 만나면서 좀 괜찮게 좀 많은데 왜 몹좀 괜찮게 많은 곳? 2인 큐 아 큐 아 큐는 안 돼요 팬클럽까지 환영합니다 자 가봅시다 가봅시다 걱정하지만 정수 정수를 사라고? 정수를 사야 이 스킬을 쓸 수 있어?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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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자 여러분 지금 현재 2,200분 정도 시청해주시고 계신데 추천 한번씩만 좀 놀라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여기는 내가 아까 전에 깨어놨던 거기 여기 괜찮나? 괜찮나요? 여기? 정수 사서 하액을 쓰세요 점수를 사서 하이퍼 액티브를 쓸 수 있다. 알았어. 제덥 여기 괜찮아? 이거 괜찮아요? 여기 좀 이상한 애들 없나?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로딩이 오래 걸려? 나 또 렉 걸린 건가? 오예. 팅킹 많이 해요. 자 좋습니다. 패시브 스킬 뭐 이런 거는 다 그냥 써질 거니까. 자 봐. 여기 봐. 저격 없어. 저격 없어. 저격 없어. 저격이라고 얘기하네. 없어. 야 지금이야. 야 지금이야. 잡아. 잡아. 잡은데. 지금 잡은데. 이거다. 이거. 야 이거다. 근데 왜 이렇게 약속이 커졌어 내 거는? 왜 내 거 이렇게 약하지? 날려. 안 날려. 아 야. 왜 이렇게 세 여기. 여기 센데? 여기 세다. 세다. 세. 저격이 없어. 세 세. 세다. 세. 탈 것에 타세요. F. 탈 것에 탔어. 아 이러면 빨라지니까? 아 이러면 빨라지니까? 에이. 아 뭐 이 왜 이래? 점프를 못하게 하네. 야 세다. 쟤네 다. 이거 빠르면 빨라지니까? 이렇게 하면 빠르니까? 가자. 이렇게 하면 빨라지니까? 그런 건가? 그런 건가? Z. Z 쓰면 돼? 알았어. Z. 알았어. 알겠어. 타지 말라고? F. Z. Z. 야 이거 후진 것 같아. 안 탈래. 후져 후져. 확실히 후지다. 야 만화 다 모아서 그거 한번 써보자. C. C. 오오오. 좋은 것 같긴 한데. 좋은 것 같긴 해. 오케이. 타는 게 나아? 타는 게 나은 거야? 알았어. 그럼 타볼게. 네. 어 이거 뭐 뭐가 있나봐. 갈게요. 좋은 거야? 이게 이게 좋은 거야? 센 거 모르겠는데? 이게 좋은거라고? 오 이게 좋은거야? 알았어 타고 깨 일단 코 안좋은거같은데 근데? 안좋은거같애 포기하라고? 나 아직 포기안했는데? 저기요 저 저거 때리면 안될까요? 아니 이상한거같애 아니 왜이럴까 이거 자꾸 타게되네 친구야 아이씨 아 여기 아닌거같애 여기 너무 어렵다 여기 아닌거같애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너무 힘들다 여기 목도 너무 작고 안되겠어 아 나 좀 성공하고싶은데 야 아직 아직 그래도 20분 30분 남았어 왜이래 이거 시공가라고 멍청한 새끼야 왜 씹어 알았어요 시공갈게요 시공이 어딘진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이래? 레긴가요? 레긴건가요? 시공아니야? 시공아니래잖아 이새끼야 나 낚으려고 꾸꾸가가가가.. 뭐? 어떻게? 팀인가요? 팀인가요? 그러면요? 안오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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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친구야 이리와 재미없어 안뇽아 봐줄게 아 이러지 말자 진짜 시간 아깝게 해 이 새끼가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욕하면 안 되는데 아 저 솔직히 욕 나오게 했잖아요 제가 그죠 아 저 버러지 맺힐 수 있게 진짜 아 스트레스 바람 지 물약감 나간다고? 아 안드로맨은 포션 적었지 까지는구나 님 D 빼고 Q만 잘 쓰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괜찮아 제 물약 뭐 무한은 아닐 거 아냐 아 스트레스 받아 먹이 주세요 님 소프트 가입 환영합니다 나갈까 그냥? 나갈까요? 어떻게 하지 나갈래? 신고해? 신고 어떻게 하는데? 나가? 알았어 나갈게 시간 아까우니까 전던전으로 가면 아 저런 시 저격해가지고 저 질환하니까 내가 아우 오우 며칠 거구만 시작부터 대단하네요 그죠 시공 가면 레알 레슨은 나오다고? 시공 시공 시간 어쩌 볼텐데 시공 관 시공 관 아 저거 아 저거는 들어가면 안되고 던전으로 가야되요 저거 말고 던전이요 저거 안돼요 저거 안돼요 저거 안돼요 저거 말고 던전이요 던전 야 잠깐만 이거 왜이러지? 여러분 이거 안돌아가는데요 엘소드? 덧배누럭니님 한개 고맙습니다 야 봐봐 이거 안돌아가요 봐봐요 이거 제집결을 위한 휴식버프로 인해 파티 버프 안된다던데? 이게 뭐야? 엘더? 나가? 오븐데? 오븐? 뭐가? 나와서 그래? 아 진짜 역갔네요 그죠? 저 개나리건들 진짜 아까 정수사라는거 뭐에요? 이거에요? 정수? 정수 뭐지? 정수? 이거? 게시판? 게시판이 어디있어? 우편함에 있다고? 아 게시판 여긴? 게시판에서 선풍 검은색 정수 LA정수? 뭐지? 캐시저벨도 판다고? LA정수 이거? LA정수 이거? 검색 안되는데? 왜이래? 안파는거 아니야 지금? 안팔아요? 그럼 어떡해요? 뭐라고? 우편함인가 뭐라고? 우편함은 어떻게 가는데? 우편함은 어떻게 가는데? 아 지금 어차피 페널티 먹어서 페널티 먹어서 우편함 오른쪽 위에 왼쪽? 누가 우편함인데 근데? 어디? 지나감? 얘야? 멈춰요? 얘요? 이요? 가운데? 얘요? 예용? 은행인데? 빨강색? 없는데? 슈발 그만보네 여깄다! 얘지? 울체통! 얘구나! 얘는 뭐야? 축하 선물이라고? 1관 2편 조용한 바닷가에 홀로와 새해 소망도 빌었어 한동안 날 괴롭히던 착한 감기도다 날았어!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작년 이맘때보다 훨씬 더 까끗하게 아 뒤에요? 네 뒤에요 이거 정수 아니잖아 그쵸? 만화 포션 LL 정수! 이거구나! 이거지! 그치? 이거 누가 준거야 나한테? 또 있다! 이거 보면! 비어 꼽아 그쵸?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이거 어떻게 쓰는 건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건데 그래서? 포텐터즈는 이거 상자 까면 돈 나오는 건가요? 300캐시? 포켓이? 알았어 시작이 좋아 이거 장비여 어... 아니야 안할게 쑥쑥 완전히 바꾸션 100개가 들어갈거고 덕배 누룽니님 3개 감사합니다 알았어 얘 빛이 뭐야? 써? 썼어 썼어? 그냥 이제 던전 시작하면 돼? 들어가죠? 아 되네 오케이 됩니다 자 이제 던전 간다 정 근데 저거 저거 어떻게 쓰는 건데요? 저거 쓰는 거예요? 이거? 이거 냅두면 돼? 알았어 알았어 랩도? 이 누르면 써져? 알았어 오케이 이 누르면 써지는 걸로 네 D 빼고 가라고? D 빼? 알았어 근데 D 별로 좋진 않은 거 같아 자 갑니다 레나 근데 좀 좋은 거 같은데? 어제 그 로이즈님이 하셨던 캐리포다는 레나가 사냥에는 더 좋은 거 같아요 사냥에는 좀 더 나은 거 같은데? 좋아 간다 이 C가 좀 나 아마도 말로는 심하게 했네 이 누르면 써진다고? 오! 뭐야 왜이래? 개이득이잖아! 왜이래? 이거야? 시작 으으 오! 신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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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재개 다 가라 오케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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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다 근데 콜타임 너무 긴거 아니냐? 이거 너무 긴거 아니냐? A 계속 쓰라고? 알았어 A A 계속 쓰면 돼요? 아 오케이 A 아까 애들이 보니까 이거 W 좋다고 하는데? W랑 대충 이렇게 좋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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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보 데미지 잘 나오던데? 요거? 얘네 잡으면? 잠깐만 아 근데 마나가 너무 부족하다 게임이 마나 좀 많이 해주지 아니 하지만 오케오케 Q E A Q E A Q E A 야 빨리 아 몬스터 몬스터 더 있대 몬스터 더 있대 이거 그 뭐 뭐라고? 뭐 뭐라고? 야 아 롱 롱 롱 롱 롱 롱 롱 오케이 알았어 콤보 데미지 잘 나오는데 이제? 아 스킬이 그거구만 중요하네 좋아 알겠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알 쓰라고? 알았어 알이 좋아? 알았어 알이 근데 뭐야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알 썼는데 쓰레기인데? 알 쓰레기인데 왜? 알 쓰레기인거 같은데? 알 쓰레기인거 같은데? 알 써보자 알 써보자 이거 쓰레기잖아 알을 왜 쓰래? 아 마나가 없어 어? 버프? 버프라고? 아 버프구나 아 오케오케오케 알았어 이거 평탈? 아닌데? 불은 젠데? 아 이맵 오류에요 그럼 어떻게요? 아 이맵하면 안되나? 아휴 어떻게 제대로 나 이거 진짜 이번반 진짜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나 방금반 기가 막혔는데 또 탈주 패널티 먹는거 아니야? 탈주 패널티 또 먹는거 아니야? 어 안먹었다! 오오오오 안먹었어! 아 안먹었어요 아우 잘한다 진짜 간졸있는 게임이네요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 추천되게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좀 시청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LL 정수 더 사야돼? 지금 LL 정수 169개 있는데? 저 정도면 되지 않나? 된거 같은데 저 정도면? 이거 가면 될 것 같다 어 충분해 됐어 충분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자 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매니저 제트 볼게요 대충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어렵다고 네 원래 어렵다고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원래 어렵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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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그 시간 안에 깬다는게 어렵대요 예 지금 만렙 80이요 지금 만렙 80인거 같아요 제가 아이디 80짜리 받은거 보니까 만렙짜리 주신거 같아요 자 가자 자 맵은 어디 맵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게 아닌데? 야 근데 이거 맵 별른데? 왜 저 몹이 없어? 어 이번에 저격이 없다 개나이스 나이스 아니 이게 어쩌지 퀴가 잘 안 잡히더라고 왜 그런가 했거든 좋아 2번판 할 수 있어 2번판이다 2번판 이거 근데 왜 E 안 써지지? 왜 이래? 야 여기 E 각성하고 야 근데 아 마나가 없어서? 마나 이게 풀이잖아 선대기 이야 E 야 E가 짱이거든 닥치면 E지 안 돼? 여기서 쓰면 안 돼? 아 미안해요 제가 좀 교박을 줘야돼 아 잠깐만 아 화면 좀 할 줄 알지? 아 저거 보스인가? 끝이야? 아니지? 아 아이 알겠어 알았어 알았어 나한테 뭐라고 하지마 아 왜 이래? 근데 이거 그냥 애들이 쎈데? 야 저격이 아닌데도 애들이 좀 잘해 야 그냥 애들이 좀 잘해 야 그냥 애들이 좀 잘해 어떡하냐 이놈야? 이런 답이 있냐? A를 쓰시라고? 알았어요 A를 한번 써볼게요 아 잘하네 ESC 누르지 말고 대전 NPC 사유 대전 NPC? 시작해 왜 시작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지금 이거 W랑 이렇게 써주면 직진 공격이니까 괜찮잖아 아 잠깐만 아이고 소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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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게 없는데? 아이고 소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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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게 없는데? 아이고 근데 화살이 막 나간다 아 이거 A가 좋다 아 이거 야 근데 너무 잘한다 이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아잇 아잇 각성할 수 있지 않나? 아님 각성제 받아? 각성제는 꼭.. 각성은 꼭 해야 된다고? 각성하고 A를 쓰세요. 알았어요. 각성하고.. 각성 안되는데! 아 근데 이거 좀 어려운데? 낙인.. 아잇.. 루엘린 펭클라카이 환영합니다. 됐다 각성했다! 어, 2인! 2이이이이이이이이이! 2가 짱이지! 아 역시 2다! 야 이 데미지 미쳤다! 이거 뭐야? 야 이 데미지 미쳤어! 역시 2다! 근데 애들 너무 빨리 잡는다! 이.. 이때 이때 토.. 이때 토네이도 써야돼? 알았어. 이상해 이거.. 바뀌었어. S가 안 와요? 근데 요번에 좀 가능성이 있어! 내가 E 두 번이나 썼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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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해! 나도 꼴채했어! 아.. 얘 얘 S 나왔다!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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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된 판도 못해본다 진짜.. 아.. 아.. 그럼 던전 어디가야 제일 좋나요? 던진.. 던전은 어디가야 될지 모르겠어.. 베이.. 하.. 라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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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녹스? 여기? 아까 전에 이거 깨다가.. 아 딴 애가 안 왔지.. 아.. 아.. 제덮임만 한 번 갈까? 비밀 소굴? 비밀 소굴? 비밀.. 트롤? 제덮임만 타버린 소굴.. 여기.. 아.. 여기 저격이라고? 여기.. 트락.. 트락.. 트락 복을.. 이 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여기가.. 지금 뭐야.. 내가.. 내 구도.. 내 구도.. 내 구도 0? 내 구도!!! 내 구도!! 내 구도.. 그.. 하지요? 어떻게? 내 구도 0이면 어떡해?? 내구도 수리? 야 근데 이거 왜 안가져? 이거 캐릭이 안가져 왜 캐릭이 이상해? 잠시만요 저부 사냥 좀 동백이 미친? 아 동백이 존나 소름 돋지 않냐? 혹시 강남 동물주라고 아세요? 그래 이번에 낳으므로 낳으므로 기본 3마리 맞은거야? 나 스킬 타이밍을 빨리 썼어야 됐던거지? 아니 동백이라고 아까 전에 막 친추 걸었던 애있어요 좀 이상한 애있어요 가자 어떻게 가는거야? 나도 좀 같이 가줘 얘들아 나도 같이 가줄래? 가주겠니? 야 나도 많이 잡고 싶은데? 내가 이걸 잡아야 되냐? 야 근데 이거 뭐 이렇게 한 마리씩 잡는거 뿜? 먹자 아니야? 아 내구도 없어서 이거 데미지 안나오지? 내구도가 없어요 내구도가 내구도가 없어요 내구도 수리 어떻게 하냐 아무도 안 알려줬어 여기서 cc 뜨면 되나? 잠시만요 저 아무것도 안했는데요? 모르겠다 아무것도 안했는데 무기 상점 가서 무기 수리하면 된다고? 알았어 아 너무 잘한다 진짜 너무 잘한다 근데 야 이것만 해 야 한 번을 못하냐? 한 번을 못해 왜 한 번을 못해요? 왜 한 번을 왜 한 번을 S랭크 한 번을 아 진짜 이거 S랭크가 어려운게 아니라고? 뭐 여긴 다 간.. 막 신만 있나? 여기는? 여긴 뭐 다 총수만 있나? 여기 엘소드 한 사람들 다 고수인가? 아 스트레스 받아 아 야 왜 노래 안 꺼지니 너 하 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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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깨보자 인간적으로 나 BJ잖아 다 주세요 아니야 알 수 있는데 슬프다 야 나 궁 한 번만 써보자 여기서 E 한 번만 써볼게요 E E E 신 gr 와 기가 막히라 내 구도가 없는데 이정도야 저는 우리 반fare 라는 음 어? 야 나 2등했어! 근데! 나 2등했어! 저 2등했어요 나 무기 있었으면 근데 얘넨 다 왜있냐? 무기상점가라고? 자 일단은 여러분 제가 엘소드 저기 그건 그거는 끝났는데 9시까지인데 제가 9시까지로 약속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S랭크를 한 번도 못 받았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조금만 더 할라고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제 어차피 약속될 시간은 여기까지인데 조금만 더 한다고 운영자들이 뭐라고 하진 않겠죠 그죠? 설마 그렇게 인정 없을까 조금 더 한다고 막 뭐라고 하겠어? 그죠? 뭐 아이디 갑자기 막 로그아웃되고 막 그러겠어? 조금만 더 해볼게요 나 너무 답답해서 그래 어 화가 난다 잠깐만 이거 상점에서 내구도 전체 아이템 수리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냐 그래 난 여러 가지 게임 많이 해봤는데 모르겠어 근데 아이템 아니 이거 스케일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내꺼 근데 뭐 바꿀 거 없을까? 어.. 뭐 바꿀 거 없을까? 조금만 더 짜님 소프터가에 환영합니다 조금만 더 짜님 소프터가에 환영합니다 이거 좋을 거 같은데 이거 뭐야 어.. 이..이..이거 좋을 거 같은데 뭐..뭐..뭐..뭐..뭐 빼라고? D랑 S랑 빼라고? D랑 S랑 빼? D랑 S랑 빼? D랑 S랑 빼? 파일세이커? 윈 Bog 다 아래에 있나? 윈드 이거?! 이건 거 같은데 너네 얘기하는 거 이거랑 mismos 약간 희 이렇게 미에 이건 뭐야 이건 왜 다 갇혀있고? 뭐라고? 저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인지 아 Q만 잘 써도 A는 나온다고? Q만 잘 써도 S는 나온대 에로 외로 에로 에로 강하단 뭐 맨 위에 여기 아크샷 어셔드키 에로 이거 이거구만 이거지 이거 뭐 이거 뭐 S? 이거 S에 넣으라고요? S에 넣으라고요? D로에 넣으라고요 S에 토네이도 S에 토네이도 어 이거? 오케이 야 진짜 S링 한 번만 하자 야 그만 저 진짜 저격하지 한 번만 말아주세요 저 한 번만 진짜 해볼게요 제가 제가 한 번 해볼게요 한 번만 진짜 나 좀 도와줘라 얘들아 이거 300원 티켓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어 이거 뭐야? 아 아 이거 사람들이 준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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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준 거예요? 크아 자 여러분 일단은 엘소드 방송 시간은 끝났는데 제가 일단 조금만 아이스랭크 한 번만 받아보고 싶어갖고 조금만 더 할게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드려자기 한 번만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세요 지금 엘소드 방송 제가 원래 엘소드 비즈니는 아닌데 너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아까 전에 렉도 걸리고 그래갖고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뭐지? 너무 끊어졌어 제대로 된 판이 몇 번 없었단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혼자 돌면 안 되냐고? 혼자 돌면 근데 어 그럴까? 흐흐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뭐 뭘로 할까? 그냥 내가 봤을 땐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은 느낌이지 시공간.. 지배자님.. 팬클럽 한 번만 봐 시공간 지배자? 그게 좋다고? 시공간 지배자? 시공간 지배자? 어디? 시공간 지배자? 시공? 어디?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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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헨데르의 시공? 지금 시공 돌면 튕긴데 쿨 사과 주스님 5개 감사합니다 시공가지 않을게요 nur 정답 상 ا equilibòng 아 뭐야 시공간 지배자?! 기공관 지배자 직원 이거 혼자 해볼까? 혼자면 S&M 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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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왜이래 이거 이거 좀 써보자 오 이거구나 이거 Q만 잘 써도 된다 A만 잘 써도 된다 아 근데 만화가 너무 부족해서 못 끼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각성 먼저 하라고? 알았어 각성 먼저 하고 각성 먼저 하고 호프 좀 벗고 이렇게 쓰고 어이 야 근데 이거 만화 너무 다 빠진다 만화 너무 다 빠진다 근데 아 근데 이거 만화 너무 다 빠진다 아이 야야 잠시만요 아이 저기요 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 너무 근데 근데 그렇네 좀 혼자 도니까 좀 더 어렵고 그러네 근데 원래 던전 같은 거 혼자 도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근데 제가 그 방송 중이라 시청자랑 원래 그 듀오를 대전 그 같이 해야 돼서 좀 그런 건데 그런 거 아니었으면 S링크 받았죠 그런 거 아니었으면 그렇게 받았지 아 근데 이거 S링크 어떻게 하냐 뭐하냐 뭐 어린데 아 얘 어떻게 잡는데 아 얘 어떻게 잡는데 친구야 아 가겠다 아 대충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S링크 될 거 같은데 근데 이거 S링크 받는 게 원래 그 퀘스트로 저희 주신 거예요 너무 맞으면 랭크 잘 안 나온다고? 야 뭐야 왜 안 돼 문 깨라고? 아 깨부시는 거야? 알았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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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용성님 생클럽과의 환영입니다 Z랑 X랑 섞어가면서 쓰라고? 아 섞어서 쓰라고? X X 오케이 아이고 아 지금 그거 쓰면 딱이겠다 E스킬 아 잠시만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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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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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 2 한번만 쓰자 인마 C 이거지 아 맞다 각성 아 각성 안 했다 봤지? 봤지 봤지 근데 얘 진짜 세긴 센 거 같아 괜찮네 아 그래 또 뭐가 좋겠지? C였지 C 이거 C C C도 괜찮다고 야 근데 X랑 섞어서 어떻게 써? 없는데? 얘 본방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 추천드리기 한번만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세요 아니야 아이야 잠깐만 아 이거 근데 무슨 스킬이 좋은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C C 오케이 여기 폴이 이거 타격감 좋다 근데 만렙까지 키워야 된다는 게 내가 이거를 만약 이 게임을 한다고 하면 만렙까지 키워야 되는 거잖아 다시 만렙짜리를 해보고 만렙짜리를 키우면 하기 싫겠지? Q Q가 좋다 그랬지 저기 많은 거 너무 떨려 아 쟤 올라가 있네 개 싫어 쟤가 QQ라고 퓨가 좋다고 근데 지금 하는 캐릭터 좋은 캐릭터에요 이거 궁수에 내가 원래 게임할 때 궁수 좋아하는데 이 캐릭터 좋은 캐릭터인가? 이렇게 박성하고 아니 아니 퓨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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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 아 근데 너무 어렵다 짜증나다 미션 못 깼어요 저 미션 한 번도 못 깼어요 S랭크 한 번도 못 들어왔어요 솔랭으로 한 번 혼자서 해보면 볼 수 있을까 해서 한 번 해보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하면 되겠지? 설마 혼자 해내지도 못하겠어? 설마 바보도 아니고 혼자 안 해서 내가 뺏겨가지고 스틸 당해서 S랭크 못 받은 거지 혼자 했으면 S랭크 받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하다 솔직히 혼자 하면 S랭크 바쁜 하다 근데 마나가 너무 많이 들어 이 게임 아 아 아 야 아우 진짜 악성 알았지? 여기 예술이 역할을 가지는 어 OK 또 SS도 있어요? 근데 SS 받을 수 있을까? 어? 오야 아이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에이가 됐다 그랬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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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이거 데미지 좋은 거예요? 이거 아이템 좋은 건가? 흠 아 옛날에 그랜드 체크 해봐가지고 근데 요즘 메이플 아이고 캐릭 남아가지고 메이플하느라 바빠요 지금 고민 중이다 롤도 해야되고 롤도 해야되고 이제 게임 함께 동아아아아 죽어? 죽는 거 아니니? 아 야 이거 중간보스구나 그냥 손가락을 때려잡아봤는데 아이고 오예 대충 알겠다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는 일단 같이하고 싶다고 제발 같이하고 싶다고 같이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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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해도해도 어렵다 해도해도 그 만화 포션 그 시간초도 계속 관리해야 될 거 아 맞다 각성 역시 궁수가 원거리에서 때리는 거라 좀 괜찮긴 하네 아 처음하는 거라서 이거 방향감각이 너무 없어 방향감각이 있으면 괜찮을 거 같긴 한데 여기서 아 이거 쓰려고 했던 게 아닌데 있으려 그랬는데 아 아 2 야 Q가 엄청 좋네 그러네 어떤 애가 Q만 써도 이거 S랭크 파스타 이렇거든 근데 보스한테 쓰려고 저거는 지금 E는 보스한테 쓰려고요 아 음 이거 뭐 모으는 거 있나? 아 모으는 거 있나? 스킬 뭐 B 모으는 거? 깬 건가? 어 어쨌든가 어 이렇게 되는 거 같고 어 어 어 어 됐어 그리고 이거를 여기 보스야? 아닌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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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성 각성해야지 각성하고 오케이 음 오케이 어 아 야 이거 근데 타격감이 있긴 하네요 확실히 어 다른 그 롤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는 게임이 원래 롤인데 롤같은 경우에는 이런 타격감은 없거든 어 타격감이 좀 있긴 하다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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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에 끼면 안되는거야? 알았어 안에 끌게요 오오 야 A도 좋다 A랑 Q만 써도 되겠네 A랑 Q만 쓰고도 깨겠네 이렇게 오케이 보스? 보스인가? 보스인가? 조딩같애? 조딩같애? 아니야 근데 그런게 있단 말이야 타격감 있는 게임은 또 그 게임들은 나름 매력이 있단 말이지 여기가 보스잖아 자 가보자 이거 부숴야 나오는건가? 이거 부숴야 나와요? 이거 부숴야 나와요? 이 그냥 써? 아 아 오케이 이게 뭐야 어떻게 한방이야 말도 안 돼 뭐 이런게 다 있어 뭐 어떻게 하면 맞는건데 그거 피하는게 있을거 아냐 아 아 아 나 진짜 아 쳤냐? 아 오케이 하.. 화나네 이거 화난다네 이거 아 아이씨 알았어 뭐 어떻게 하는거냐고 왕 잡는거 아 아 아까전에는 그냥 각성 각성 알았어 각성하면 뭐가 좋은건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에밀이가 쎄지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 번 죽고 있겠네 어쨌든 이번 판에는 좀 SS랭크 나올 것 같아요 그치? 혼자 하면 SS랭크 이거 나올 것 같지? 저기 이거 왜 운영진님들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이거 좀 안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시간때문에 그런거야?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아... 짜증나네요 해볼라 그랬는데 이거 한 번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거야 어렵다 확실히 어렵네요 어렵네요 아 근데 조금 연습했는데 조금 연습했는데 조금 연습인데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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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무기에요 내 채널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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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대로 해도 상관은 없을거에요 아마 대전? 대전 해볼까? 옛날에 그랜트체이스 경력이 있는 김래인으로서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3대 3? 3대 3 한번 가자. 두둔 두둔 두루 오세요. 두루 오세요. 밟아 드릴게요. 두루 오세요. 두루 오세요. 여러분. 벌레인님 5개 감사합니다. 야 들어와. 야 개겨봐. 제가 또 이제 의무적인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다시 방송할게요. 내가 아까 불편하게 방송했다면 지금은 끝이다. 스킬? 스킬트리? 왜? 들어와. 들어오세요. 스킬 바꿔야 된다고? 아니야. 내 써. 이 스킬이면은 그냥 뭐 바르지. 내가 아무리 경력이 없다 한들 이런 애들한테 지겠나요. 내가 아무리 경력이 없다 한들. 지지 않아요. 야 빨리 들어오라고. 들어오세요. 왜 이렇게 치솟아야 돼요. 무서워요? 쪼르신 거예요? 레디 합시다. 야 우리 팀으로 들어오는데 못하는 애들이면 나가라 그냥. 없는 게 나으니까. 자 갑시다. 아니. 그냥 부터도 짧으면 되나? 어디 있어? 죽었어? 끝났어? 이게 뭐야 바보들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사람 아니야? 컴퓨터야? 뭐 이딴 게 다 있어 아니야 내가 하려는 건 컴퓨터가 아니었는데 아 남 사람 때문에 하려 그랬는데 아 첫판에 원래 그래? 오케이 알았어 어쩐지 더럽게 못하더라고 근데 그거 만화 왜 안차? 왜 만화가 안차져?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만화가 안차요 X 쓰면 만화가 달아? 가만히 있으면 오케이 가만히 있으면 근데 Z 쓰면 차는 것 같은데? 야 나 4킬 먹었어? 죽밥이구만 알았어 좋았다 이제 대전하면 사람들하고 대전되는 건가요? 이제 대전하면 사람들하고 대전돼요? 아 오케이 야 들어와 야 그냥 저거 해 야 저격해 저격하세요 들어오세요 그냥 그냥 들어와요 들어와요 레인이 밥 먹어야 롤게 구워 크 우리 레인이 밥 먹어가 이제 닥치고 롤이나 하라면서 우리 레인이 밥 먹어야 이제 닥치고 롤이나 하라면서 우리 레인이 밥 먹어야 이제 닥치고 롤이나 하라면서 우리 레인이 밥 먹어야 아 야 잠깐만 야 이 새끼야 아 잠깐만 아 잠시만요 아 죄송해요 안 까불게요 야 야 너무한거 아니냐 야 야 잠시만요 야 뭐좀 하자 야 아무것도 못하게 하잖아 이 개새끼들 야 야 잠깐만 야 저격이다 이 새끼 아 이 새끼 진짜 나 죽을때까지 빼네 구석에 몰아넣고 야 개새끼 아니냐 진짜 야 나 컴퓨터 나 죽을때까지 빼네 나 죽을때까지 포장된거 같잖아 야 쟤 너무 잘라나 아 스트레스받아 아 스트레스받아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 이거 텐빨 있나요 여러분? 텐빨? 텐빨? 텐빨 있나요? 텐빨 있어? 텐빨 너무 좋다 텐빨이 우사하네 각성하자 좋아 각성하자 왜 여기서 나오냐 잠시만요 도치킹 작동 도망쳤다 야 따라하지마 얘네 일부러 그러는거지 너 일부러 그러는거잖아 개새끼네 이거 저 새끼도 야 한 대만 때리자 야 같이 때리자 야 다구리 야 다구리 짱이지 야 다구리 아 나 죽어 야 왜 근데 나 스킬 하나도 안 맞는거 같냐 아 죽여버리겠어 아 얘 일부러 나만 쫓아다니야 도망쳤다 도망쳤다 난 빠르니까 역시 궁수는 궁수기지 야 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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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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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으아악 난 1킬했어 그래도 버프큐 진짜 못한다 야 우리팀 버프큐 쓰레기다 진짜 그쵸? 벌레 님도 5개 감성이다 벌레 님도 5개 감성이다 나보다 못하냐? 아 근데 군수가 좀 안좋은거 같아 싸울때 이거 왜이래? 왜이래 이거? 잘 봐라 자 오델동안 이랬던거 같구요 우리 밥먹어야 롤게 진짜 고마워 우리 밥먹어 최고에요 고맙습니다 우리 밥먹어가 롤게 감사합니다 잘해라 여러분 두 분만 더 추천해주시면 지금 1,300명인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 어 지금 9시 반이네 제가 내일 또 낮에 방송이 있어 시공간 지배자님 일더기름기요미 고맙습니다 제가 내일 또 아침에 방송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대로 끝내야 될거 같아요 근데 벌칙은 제가 직접 수행하는건 아니구요 엘소드 측에서 제가 이제 방송 그 미션 실패한 사람들은 미션 실패라고 해서 용자를 만들어 주신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그게 아마 엘소드 들어가면 이제 떠 있을거에요 나중에 이제 끝나고 엘소드 에피소드 모두 끝나고 그리고 다음주에 엘소드 또 방송 다른 BJ들 많이 하시는데 그때 많이 시청해주시구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어렵다 이거 S랭크 아마 다른 분들도 다 힘드실거 같애 내가 봤을때는 이거 한 명이라도 성공할까? 그정도? 어 근데 나도 게임 센스 좀 있는 편이거든요 저도 게임 센스 있는 편인데 이거 아닌데 내가 이정도인데 누가 그렇게 잘할까? 나 나름 게임 센스 있거든 흐흫흐흫 나 나름 게임 센스 있거든 흐흫흫 그래 근데 나도 별로 이거는 근데 좀 오래 연습한다면 해야 될거 같은데 나 음 기왕 이렇게 된거 롤 한판하고 끝낼게요 제 방송에는 원래 롤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롤방송 한판하고 끝낼게요 왠만해도 그 롤방송 제거 방송 봐주시는 분들 왔는데 그냥 이렇게 엘소드만 하다 가면 좀 그러니까 롤방송 한번 롤 한판만 할게요 롤 한판 하고 다음주 bj 는 글쎄요 아직 저도 그건 못들었는데 저는 이틀째 였잖아요 이틀째라서 로이조님하고 제 얘기 들었거든요 그 다음 bj 들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 포텐 키워드는 이제 여신 포텐 레이나 였구요 그거 많이 작성해 줘서 그거 뭐 캐시 준다면서요 적어놓으면 그거 많이 해보세요 자 롤 한편만 하고 롤 한판 하고 여러분 강점 할게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근데 내가 너무 못했어 근데 미리 저도 나름 준비를 했거든요 아 이거는 이거 사야 되고 이거는 이거 사야 되고 막 그랬는데 참 그쵸 준비해도 안되네 준비해도 안되네 포텐 키워드가요 여신 포텐 레 나 여신 포텐 레 나요 그 키워드 이벤트는 그거였어요 이제 중지 해놓고 방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게임을 시작할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 일단은 롤방송 한번만 하러 갈건데 근데 엘서드 유저분이 보셨을 때 좀 정말 진짜 완전 그런거겠지 음 예를 들어서 메이플스토리로 따지면은 처음하는 레벨 뭐 10짜리 뭐 이런걸로 보여오겠지 만렙짜리를 갖고도 그정도 만렙짜리 갖고도 근데 결국에는 게임은 템빨이 아니라 템빨이 아니라는거 템빨이 아니라는거 템빨이 아닌거 같아요 한 5렙정도 보는거 같았다고? 아니야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그렇게 못했겠어? 일단은 롤 한판 돌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 롤 한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런말 방송이 없는데 엘서드 때문에 방송 시작한거 오늘 방송 킨거거든요 지금 9폰만 더 추천해주시면 1400명입니다 추천 처음 누르시는 분들 알려드릴게요 PC는 오른쪽 하단 모바일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터치 따봉 한번만 눌러주세요 나 원래 이렇게 착한 비제이 아니야 근데 롤 방송 안보신분은 나가시면 돼요 욕이 좀 심해가지고 제가 게임 롤 하면은 좀 성격이 좀 거칠어져서 보기쯤 눈 이렇게 막 이렇게 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제가 진짜 좀 롤 할 때 좀 사람이 좀 성격이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인성롤이죠 저 인성롤 하는 사람이라서 인성으로 롤 해요 엘서드 운영팀이라고? 어 그러네 아 진짜구나 엘서드야 나름 제가 옛날에 해봤던 게임이랑 비슷해가지고 재밌었던 거 같아요 근데 근데 SS랭크 S랭크 S랭크 도저히 못 받겠어요 저는 SS랭크 S랭크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다른 다른 BJ들은 한 번으로 바꾸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한 시간 안에 게임이 많이 진행이 안 돼요 아이디는 괜찮았는데 만렙이라서 또 템도 있고 이러니까 괜찮았는데 캐시도 다 못 썼고 보니까 시간이 많이 촉박했어요 어 그랬던 거 같아요 그거 말고는 따로 문제는 안 됐던 거 같아요 메일 전화 달라고요? 저 전화번호 모른데 쪽지로 남겨주세요 쪽지로 전화 연락처 남겨주세요 아닌데 사칭 맞아? 저거 사칭이라고? 그러네 그냥 올려놓기만 한 건가? 사칭인 건가? 그럴 수도 있겠다 다음 자에는 다음 주에 세글자님이랑 에어비스님 나오시네요 세글자님 에어비스 나오시네요 나 번호 털릴 뻔했네 고마워요 진짜 번호 털릴 뻔했다 낚일 뻔했어요 그거는 저 운영진이 따로 저한테 카톡 주시는 운영진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저분이 진짜면 그렇게 연락 주시겠죠? 아깝니다 나 큰일 날면서 저 새끼 이 새끼 저거 야 이 새끼야 미쳤냐? 내 번호 국민 번호 될 뻔했네 알았어 아니 왜냐면은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 들어갔는데 진짜 얘 세상 무섭다 세상 무섭다 별걸 다 이거 노래 좋아 저 화장실 좀 갔다 와서 할게요 지금 중계방에 200분 있으신데 본방으로 넘어오셔도 돼요 지금 본방 다 풀렸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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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돈을 보내 돈을 다 보내 엄마 빼고만 했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또 강아지도 이제 나를 봐라 보내 전화가 오래 내 어머니네 두루루루 아들 잘 지내니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나 양화되게 양화되게 엄마 행복하자 바쁘지 말고 좀 바쁘지 말고 행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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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 말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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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는 나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네 그 다리 위를 건너가는 기분을 어디시냐고 어디냐고 여쭤보면 아버지는 항상 양화되고 여쭤많 Pero 여쭤많 이노내 그 다리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